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. 내가 왜 여기 섰냐면, 여러분은 이제 3월인데, 3월이 오고 있죠. 지금 3월 아닌데 2월인데 오잖아. 지금 3월 오고 있잖아. 3월 오고 있는데 혼자 막 헛된 생각으로 우리 계약 늦춰지지 않을까? 계약 늦춰지면 뭐합니까? 수능이 늦춰집니까? 이런 헛된 마음상에 빠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. 지금 여러분들이 고3이든 아니면 N수생이든 여러분의 모습을 봐봐. 우리가 지금 3월인데 언제 3월에 편안했냐면 2020 3월이 아니라 2019 3월도 아니라 2018 3월 생각해봐. 조금 막 긴장된 마음으로 중3 유토피아 보내다가 고등학교 딱 왔더니 긴장 살짝, 단연생들이 대학 어디 갈래요?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대는 조금 미안하니까 연고대? 1지방 이렇게 써놓고 유토피아였지? 그때 한반에 연고대 50% 나오고 2학년 올라갔더니 2학년 때는 살짝 약간 머리가 극적극적하면서 인서울 아니면 국립대?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러다니 3학년 때 됐더니 여기 어디 대학교예요? 이렇게 되는 거잖아, 지금 우리가.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 때는 학교 와가지고 뭐 기억나? 기억 안 나지? 체육대회, 소풍, 체험활동, 수학여행, 계획 뭐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야간 자율학습 하라면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끝나지. 무슨 10시에 끝나? 9시 50분 되면 다 미리 끝나가지고 혼자 눈치 보면서 여기다가 뭐에다 하나씩 넣어놓고 꼭 0단어장은 꼭 있더라 그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공부한 척하다가 10, 9, 8, 7, 6, 5, 4, 3, 1 땡! 오 맞으면 정말 쾌감! 하고 집에 샥 달려가면 집에서도 공부 안 하고. 그랬던 1학년을 거쳐가지고 2학년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? 2학년 되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자야 자기가. 시간표 네가 짜잖아. 딱 1교시에 학교 와가지고 1교시에 들을만해. 2교시는 아 이거는 잠각이다. 3교시에 내가 포기했으니까. 하고 나서 대학은 항상 그래도 인서울 생각하다. 3학년 딱 됐더니 뭐? 여기 어디예요? 라고 하게 되는 경지에 여러분 다 다뤘는데 그나마 여러분 3월인 걸 감사해야 돼. 왜? 지금 여러분 11월이여봐. 내가 캐스트 11월에도 여러분들 찍겠지만 그때는 긴장! 아 100배지. 지금 여러분들이 반의 학급에 들어가게 되면 뭐 D-200 며칠이다. D-200 며칠이 아니라 D-11 이렇게 생각이 뭐라고. 이게 지금 우리의 11월이 아니라 우리의 D-11 이렇게 돼봐.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? 현역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. 여러분 현역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1, 2월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계약 전에 잠깐 놀아야지. 어허. 아니지. 그 시간까지 투자해야 되지. 시간 관리 잘해야 한다니까. 1, 2월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. 누구나. 누구나 열심히 했던 결과물이 여러분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그러면 누구나 잘 보면 얼마나 좋아. 누구나 다 1111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쟁 시험이 바로 3월 모의고사고 그 3월 모의고사 갖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? 상담할 거니까. 상담할 거니까 그때 또 들을 거 아니야. 여기 대학교는 어디예요 그런데? 어디 지역에 있어요? 어디도에 있나요?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될 테니까.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응? 보세요. 제가 이 퀘스트를 찍는 이유는요.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정해놓았던 방금 이야기했던 제가 웃자고 했던 소리에서 여기 대학교 어디예요? 거기 갈 수 있죠? 뭐야 거기 가라는 거예요?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3 시절이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고3 내 아들 내 딸 수험생이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 아들과 딸이 인생에서의 첫 번째 시험 검문을 마주했는데 이게 인생의 결정탄 아니야. 수능 한 방으로 인생의 결정 끝난다. 아 그럼 인생 불합리한데? 그게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인생에서의 첫 번째 검문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갈지를 보고 싶은 거지. 이 검문을 가져다가 잘 건너간 사람이 이 씨앗을 버티고 대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 인생 생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인생 시험 수능 한 방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저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. 밤낮 없이 저도 살고 있습니다. 그 씨앗을 수험생 때 찾을 수 있는 거죠. 수험생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.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재수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 재수 과정과 수험생활 과정이 열심히 품어왔던 씨앗이 여러분의 밑거림이 되어서 그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품성과 덕이 되어서 전 선생님 윤리 선생님의 윤리 이야기하나 봐. 그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대학생활 가서도 남들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씨앗으로 여러분들의 덕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습관, 여러분들의 행동을 삼아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빛을 낼 수 있어요. 여러분 한 번에 빛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점점 그 씨앗 만들 수 있어요. 그 누군가는 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빛을 피우지도 못하고 씨앗도 만들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2018년도에 1학년 되었을 때 그때 품었던 희망과 빛을 틔우려면 올해 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빛을 모으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시 의지를 새겨보라고. 헛된 희망이 아니에요. 그때 1학년 때 내가 꿈꿨던 대학교 친구한테 말하면 하하하하 네가?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삼아서 내가, 네가 그랬지? 내가 한다. 일단 그 씨앗을 만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퀘스트를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모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수험생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메가스터디 강사로서 또 한 아들과 한 딸의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. 꼭 그 길 승리하시면서 3월 시작하셔서 이때 11월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1년 함께 행복하시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도 그 씨앗 만드는 사물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수험생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